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를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 요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죠? 날씨 다 타고,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워요. 이렇게 좀 빨리, 빨리 이렇게 기온이 오르던지 밤에 선생님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캐스트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또 그 핑계대고 또 이렇게 안일하게 시간을 낭비할까 봐 아니 뭐 더우면 더운 대로, 그렇죠? 더우면 더운 대로 땀이 삐질삐질 나면 땀이 삐질삐질 나는 대로 뭐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이게 땀나는 것도 나름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데 아이 또 땀나고 그러고 그러면 또 건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아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무식하게 풀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 끈기와 열정을 배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막 사회 나가면 뭐든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무식하게 잘 풀면. 문제는 사회를 못 나간다 그랬잖아요. 못 나가. 수능은 제한된 시간에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 거꾸로. 자꾸, 그렇지? 항상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렇게 힘들지, 공부도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자꾸 나쁜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효율이 안 오르고 시간을 좀 낭비하게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반대이 되는 상황들을 자꾸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문제를 풀 때의 상황이 같다니까. 아시겠죠?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다가 자꾸 이제 핑계대는 사람이 좀 있잖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핑계를 대냐면 자꾸 아니 왜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지? 자꾸 기억이 안 나.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 자꾸 그래서 엄마, 아빠 탓하고 막, 그렇죠? 그러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무언가를 공부를 했어. 뭔가를 기억을 해야 돼. 그치? 여러분 암기는요. 공부의 기본 중에 기본인 거야. 아니 기억해야 되는 건 기억을 해야죠. 근데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교과 외적인, 교과 수 없는 내용까지 기억하면서 문제 풀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근데 교과서 안에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건 내용 영역. 교육과정 해설에 맞는 내용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마저도 자꾸 까먹어. 기억이 안 나.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 그럴 때가 있거든. 그럴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 아주 좋은 해결책이 감정을 실으면 돼요. 여러분 무언가를 기억을 하고 싶잖아. 잘 기억하고 싶을 때는 감정을 실어. 감정을. 그게 심지어 좋은 감정이든 아픈 감정이든 막 뭐든 괜찮아. 왜? 기억이 잘 나거든 그렇게 되면. 그런 자극을 자꾸 여러분 내에 심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가 잘 기억이 안 날 때 기억이 안 나는 그 단어를 막 여러분 코에다 갖다 놔. 코에다 딱 갖다 놓고 자꾸 막 찔러. 막 이런 상상들.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서 아 아프다. 아니면 너무 좋다.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만들면 확실히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다가 여러분들 간혹 가다 소름 돋고 감동적인 부분들 있잖아. 선생님이 이제 강의에서 여러분 막 하다 보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만 있는 거 아니죠? 그런 게 있으면 기억이 오래 가거든. 그런 게.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자꾸 감동을 느껴보려고 하고 소름을 느껴보려고 하고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자꾸 공부에 개입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확실히 효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일부러 막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제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만들려고. 상상 속에서 만들어도 돼. 그러면 여러분 내에서 그런 감정적 일이 이렇게 같이. 그래서 그 연결고리 우리 그치? 그 연결고리들이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래? 끈끈해져? 그런 느낌이야. 연결고리가 원래는 잘 쉽게 끊어져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자꾸 신경세포들이 그치? 분리가 돼가지고. 근데 감정을 섞잖아. 그럼 되게 끈끈해져. 그러니까 기억이 잘 난다고 이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더위를 극복하셔야 돼요. 그죠? 극복하고 또 다음번 캐스트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번에 또 만날게요. 바이바이. 다음번에 또 만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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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